이렇게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. 안 뭉개지게 조심하고요. 이제 거기에 또 맞추려줍니다. 그리고 옆에 손을 안 뭉게, 손을 묻을 수 있으니깐요. 바퀴 쪽으로 안 뭉게 조심해야 되거든요. 잘게. 좀 차근차근. 옳지. 옳지. 좋아 좋아 좋아. 딱 좋아. 아 스톱. 그 옆에 있네요. 그 옆에 라인. 그 옆에 라인. 다 끝이 왔다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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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다 끝이 왔다. 안 좋아. 안 좋아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